어 으 으 으 o 파도 파도 고통 나중에 걸어볼게요 아 파도 뭐 다만 말고 장알은 다치니까 망한으로 명합니다 당황을 항상 하지 말이에요 이 사람 이라는 게 진짜 정신만 차리면 쉽게 죽긴 않아요 근데 사람이 당황을 하고 막 움직이다 보면은 파도에 의해서 넘어지는게 아니고 갯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파도를 봐가면서 파도를 봐가면서 여기에 또 중간중간에 구멍이 많단 말이에요 또 속도를 타면 저렇게 고기가 밖으로 나간다 보니까 이렇지 않나요 띄워서 살짝 띄워서 잡고 동동동 쓰면 동동동 쓰면 파도가 올 때 못 올렸어요 다시 목줄이 제가 지금 상당히 길게 했었기 때문에 못 올렸거든요 오케이 언능 안전한 지역으로 뭐 갱이 여기서 까불까불 거리다가는 또 좆을 수가 있으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와서 안전한 지역으로 와서 보면 안전한 지역에 더 감사합니다.